대구 살 진짜 대박이야, 진짜. 진짜 많아서. 뭐야, 이거. 이게 진짜... 얘를 일단 묻혀야 돼요. 이거는 다시 먹고 싶은 맛이에요, 진짜. 그럼 튀김 옷이 따로 있어요? 튀김은 이제 만들 거예요. 여기다 맥주만 부으면 돼. 맥주 반죽 되게 특이하다. 형, 맥주 무슨 효과예요? 난 저기 너무 신기했어. 맥주를 넣으세요? 원래 탄산수를 넣기도 하는데 맥주를 넣으면 향도 들어가고. 네네. 튀김을 바삭하게 해 주기도 하고. 생각보다 묽구나, 반죽이. 아, 바삭하다. 그리고 반죽이 차가울수록 좋아요. 어떤지 모르겠지만. 이거 대박이야. 야, 이거는 진짜. 이거 진짜 메인이다. 안 마실 수가 없지, 이거. 진짜 맛있어. 이거 진짜 PCN6야. 내가 보던 거라고. 이 편에서 내가 본 게 이거야. 넋을 보려고 하는데 안 보여. 아니, 뭘 튀기냐고 지금. 김형이 너무 커서 튀기는데 안 보여. 이야. 끝났네. 얘를 한 번 더 빨리 넣고. 원래 두 번 튀길 생각이 있거든. 근데 우리가 그 전에 한 번 먹어보자. 알겠습니다. 이제 두 번 튀긴 것도 없어 그냥. 이거 두 개 먹어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겠다. 아, 먹고 싶다. 아, 진짜. 너무 맛있다. 맛있다. 우와, 다 먹으러 있는 거 봐. 거의 과자 소리가 난다. 오 마이 갓. 저 맛을 잊을 수가 없다. 다시 먹고 싶어. 저건. 대단하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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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저 말이 절로 나와요, 진짜. 먹자마자. 이거는 영국 가면 미슐랭 3 바다, 진짜. 아, 근데 진짜로, 진짜로. 진짜로. 진짜 대박이야. 그냥 이렇게 녹아버려요. 진짜. 진짜 바삭바삭하다. 오. 예쁘다. 야, 씨. 형, 여기요. 이야. 형, 저 방금 이거 찍었거든요. 어. 큰일 나. 큰일 나? 큰일 나, 진짜. 위험해, 위험해, 진짜. 진짜. 타르타르 소스를 샀어요, 그냥 만들 수 없어서. 타르타르? 타르타르. 아니, 진짜 맛있었어. 와, 저거 찐이다. 진짜 리액션 찐이야. 진짜 욕 나와, 진짜. 빨리. 얘 너무 귀여워. 해 예약해, 대구 잡으러 가게. 해 좀 예약해 줘요. 나 둘이 멀미 안 할 자신 있어. 이거 놔봐요. 멀미 안 할 자신 있어. 야, 조금 해 먹어봐야겠다. 맥주는 구튀김 하기.